아니 이것저기 인강을 들으신 분들이 뭔가 큰일이 벌어진 줄 알겠어요. 그죠? 자 우리가 그 미래 가치를 구하는 게 그 다음에 현재 가치를 구하는 게요 자 일단 할 수 있는 것만 정리하시게 되면 역수는 아시죠?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쓰임새 있죠? 오지선다가 나올 때 반드시 하나가 들어오는 게 저당상수예요. 그래서 저당상수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 있죠? 여기서 뭐 구할 때? 원리금 구할 때 이게 이제 계속 나오다가 한 번 이게 원금 균등 이렇게 해서 나온 적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틀리게 나온 적이 있고 한 번은 쓸 때는 얘를 저당상수를 주지 않고 연금의 현재 가치 개수의 역수라고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번 활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얘를 가지고 이제 뭐를 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미상원 배출 잔액이 있죠? 이것도 구할 수 있고요. 모두 구할 수 있다. 융자 원금도 구할 수 있어요. 원금도. 그리고 이제 이거를 토대로 해서 잔금비도 물론 계산할 수 있어요. 남아있는 잔금에 대한 거. 그리고 이제 얘를 매개로 해서 주택연금을 구할 때 뭐를 쓸 수 있다. 감치 기금 개수를 쓸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배열에다가요. 그다음에 미래가치 있죠? 미래가치를 계산할 때는 얘는 현재 가치 있죠? 그 다음에 이자율이 있죠? 그 다음에 기간에 따라서 미래가치의 크기가 틀려지는데 현재 가치가 클수록, 이자율이 높을수록, 기간이 길수록 얘가 커져요. 그 다음에 현재 가치에 대한 거는요. 미래가치 있죠? 그 다음에 할인율이 있죠? 그 다음에 기간이 있죠? 그러면 미래가치가 클수록, 할인율이 작을수록, 기간이 짧을수록 현재 가치가 커진다는 거. 작년 여러분 시험에는 얘가 나온 거예요. 할인율이 클수록 현재 가치는 작아진다. 여기서 맞는 지문으로 줬어요. 그렇게 해서. 그게 처음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기초 개념이니까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일시불이 있죠? 여기 보면 일시불의 현재 가치 개수. 그 다음에 연금이 들어가잖아요. 여기 일시불을 구할 때는 이런 얘기예요. 현재 일원의, N년 후의 가치. N년 후 일원의 현재 가치. 그러니까 여기는 금액이 한 번씩만 주어지는 거예요. 여기 일원이라는 게 원금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5억의, 5년 후의 가치는 이런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N년 후 일원이죠. 그러면 5년 후 1억의 현재 가치는 이런 얘기예요. 그 금액이 한 번만 주어지는 거예요. 금액이. 대신에 연금을 얘기할 때는 얘는 매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매년 또는 매월 있죠? 이 표현이 들어가면 연금 계산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일단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연금은 뭐 구할 때 쓰는 거냐면 이건 총액 구할 때 쓰는 거예요. 합계. 연금의 합계를 구할 때 쓰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감체기금이 있죠? 감체기금이라는 것은 빚을 갚기 위한 저축액을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얘는 감체기금이라는 게 나올 때는 N년 후에 일원을 만들기 위해 매기간에 적립액이 있죠? 이거 구할 때 쓰거든요. 그러니까 감체기금 개수를 대입할 때는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적금 불입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N년 후에 일원이라고 그랬죠? 그럼 만약에 5년 만기 그렇죠? 만약에 1억짜리 적금에 내가 불입을 했잖아요. 그리고 5년 후에 1억을 만들기 위해서는 매기간 얼마씩 적금액을 얼마씩 불입해야 되느냐 이거 구할 때 쓰는 게 뭐다? 감체기금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용어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으시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잔금 비율 아시죠? 네. 잔금 비율은 1 마이너스 상환 비율로 구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을 때는 상환 비율을 알고 있을 때 쓸 수 있는 거예요. 모르면 구해야 돼요. 그럼 잔금 비율은 융자감분에 T시점에 잔액이 있죠. 이걸 갖고 구해야 될 때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돼요. 원리금 곱하기 연금의 현가계수 있죠. 이자율 알프로 기간 N년 그 다음에 원리금 곱하기 연금의 현가계수 이자율 알프로 N 마이너스 T년 그래요. 아니 반응이 그렇게 나오면 다음 걸 적기가 이상해지잖아요. 그죠? 여기 N이라는 건 뭐냐면 전체 대출 기간이에요. 여기 N 마이너스 T라고 해놨죠. 이게 남은 기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돈을 만약에 빌렸잖아요. 20년의 기간으로 돈을 만약에 내가 융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얼마를 받았냐면 2억을 빌렸어요. 그러면 2억이라는 기간 안에 미기간 갚아나가는 원리금이 있겠죠. 원리금을 우리가 계산해봤더니 원리금이 만약에 900만 원씩이래요. 그러면 만기 때까지 얼마 900만 원을 가지고 상환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돈에 대한 무슨 가치 이 현재 가치의 합계가 이 현재 가치의 합계 있죠. 이거 구하는 게 연금의 현가 개수예요. 이 합계가 바로 융자 원금이 되는 거예요. 전체에. 그런데 나는 3년에 경과한 시점에서 조기 상환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 3년 동안은 갚았잖아요. 그럼 남아있는 잔액을 구하려고 그러면 이 남은 기간에 발생하는 애를 여기로 당겨오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남은 기간이 바로 T시점의 잔금. 그래서 잔금 비율을 구할 때 연금의 현가 개수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정보라도 해주시면 그렇죠. 뭐 그냥 거기에 보시면 24번에 일정 기간 후에 이론을 만들기 위해 매 기간마다 적립해야 될 액수를 나타내는 자본원원 개수 있죠. 얘가 감체인 개수예요. N년 후에 이론을 만들기 위해 매 기간 적립해야 될 액수 있죠. 그래서 거기에 25번을 가면 1번 지문에 이렇게 해놨죠. 감체인 개수를 이용해서 N년 후에 이론을 만들기 위해 매년 불입해야 될 액수를 구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일시불의 미래가치라는 것은 현재 일정 금액이 있죠. 이거를 미래 일정 시점에서 계산하는 가치예요. 현재 1억 원의 3년 후의 가치는 5년 후의 가치는 이거 구할 때 쓰는 게 일시불의 미래가치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3번에 보면 연금의 현가 개수란 할인율이 R%일 때 N년 후 1원의 현재 가치를 말한다고 그랬죠. 그게 얘가 틀린 거예요. 걔는 연금의 현재 가치가 현가 개수가 아니라 일시불의 현가 개수. 연금이 들어가면 뭐가 들어가야 돼요. 매에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4번에 보면 연금의 미래가치 나오죠. 그러니까 매기 말에 일정 금액을 지급할 때 연금 최종 말기에서의 미래가치 총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당 상수라는 것은 연금의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매기당 수령액 또는 지불액을 결정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류를 뭐라고 그런다. 그걸 저당 상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금의 현재 가치 있죠. 그러니까 내가 2억을 빌렸잖아요. 그게 융자 원금이잖아요. 거기다가 뭐를 곱하면 저당 상수를 곱하면 갚아나가야 할 원리금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이것도 역수수식을 하면 또 불편하시겠죠. 그래도 이 정도라도 알아두시면 정이 안 돼서 이게 만약에 좀 불편하다 그러면 이거라도 요거라도 그리고 감층 개수의 용어 있죠. 이거는 왜 또 다시 한번 강조하냐면 계속 저당 상수를 중심으로 냈다가 얘도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럼 한 번은 얘를 답으로 유도할 수도 있을 거예요. 감층 개수 그러니까 감층 개수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얘하고 얘하고 역수잖아요. 둘이 그러면 얘는 이거 구하는 거라고요. 뭐를 총액 그러면 얘는 그 총액을 나눈 할부금을 구할 때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뒤에 26번을 보시면 저당 상수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물어봤죠. 연금의 현가 개수를 역수한 자본하는 개수가 저당 상수죠.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 의한 부채 서비스액을 계산할 경우에도 활용이 되죠. 부채 서비스액이 이제 원리금의 성격을 담고 있으니까 일정 차익금에 대해서 매기 상환해야 될 원금과 이자의 합계를 구하고자 할 때 우리가 사용이 되겠죠. 저당 상수의 이자에 산정된 원리금 상환액은 매월 균등하다고 할 수 있겠죠. 저당 상수에서 산정된 부채 서비스액 중에서 원금 상환분은 대출 초기일수록 크다 그러면 틀린 거죠. 우리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의 원금하고 이자의 구성이 있죠. 초기에는 이자가 크죠. 시간이 갈수록 원금 상환분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26번에 답은 몇 번이다? 5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경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림으로도 이렇게 해드린 거죠. 이거는 뭐가 되고요. 원리금이 되고 시간이 갈수록 모는 줄어들고 이자는 줄어들고 시간이 갈수록 원금 상환분은 커진다고 했으니까 초기에는 이자가 크죠. 전체 원리금에서.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또 어떤 것도 주어질 수 있냐면요. 만약에 시장에서 이자율이 상승하죠.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저당 상수의 크기는 작아져요. 저당 상수의 크기는 커진다고 할 수 있죠. 이자율이 높아지니까. 저당 상수는 커지겠고. 반대로 예금금리나 이런 게 높아지게 되면 감층 개수는 작아지겠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 정도까지 부수적으로 정리하시면 되겠고. 거기 보시면 27번에 다음의 내용 중에서 틀린 걸 물어봤죠. 1번에 보면 감층 개수는 연금의 내가 개수의 역수라고 했죠. 감층 개수는 우리가 미래가치 구할 때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감채기금에서 미음이 들어가는 건지 거기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연금의 현가 개수 있죠. 이자율이 R이고 기간이 N일 때 매년 1원씩 N년 동안 받게 될 연금을 일시불로 환원한 액수 그랬으니까 맞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년 퇴직하고 매달 100만 원씩 받게 되는 연금 있죠. 그거를 퇴직 시점에 일시불로 받고 싶을 때.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정년 퇴직해서 매월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가 있고 일시불로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건강에 자신이 있으면 연금 형식으로. 그게 불안정하면 그냥 일시불로 받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죠. 그런데 그거를 잘 가늠할 수가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일시불로 받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매월 분할해서 지급받는 게 유리한지. 돈의 가치는 틀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요즘 시중에 보면 연금 복권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첨이 되면 20년 동안 매년 얼마씩 준다. 이렇게 매월 얼마씩 준다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항상 그런 상품이 나오면 인터넷상에서 올라온 댓글이 뭐냐면 일시불로는 받을 수 없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왜 한 번에 목돈으로 받는 게 돈을 집행할 때 유리할 수가 있고. 그런데 그 취지는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랑 똑같죠. 그 자체가. 아마 그거를 당첨이 됐더라도 매달 얼마씩 최종 지급이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걸 받으면 고가의 부동산을 사거나 그러기 힘들죠. 다만 생활자금으로는 매달 이렇게 쓸지 모르겠으나 그런 경우죠. 그러니까 어느 게 더 낫지는 본인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되죠. 그다음에 3번에 보면 연금의 내 가게 수 있죠. 매년 1원씩 받게 되는 연금을 이자율 알로 계속해서 적립했을 때 N년 후에 달성하게 되는 금액이 있죠. 매달 예수 100만 원씩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을 계속 안 쓰고 모으면 과연 5년 뒤 또는 10년 뒤에 얼마 찾을 수 있을까. 그다음에 저당 대부액 중에서 미상환된 원금을 잔금이라고 하고요. 잔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우리가 잔금 비율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내부 승률은 투자에 대한 유입의 미래가치와 유출의 미래가치를 갖도록 하는 할인율로서 투자사업의 수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가 틀린 거죠. 27번에서는요. 우리가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미래 현금으로만 할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현가 기준이죠. 거기 내가라고 그랬으니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가치를 무슨 가치로? 현재 가치로 우리가 바꿔서 구하는 개념이니까 그래서 만약에 지문을 쭉 읽으셨는데 어? 틀린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럼 뭔가 놓친 게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지문 안에서. 그렇죠? 그래서 그다음에 28번에 보면 1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10%의 고정금리로 20년 동안 매년 원리금을 균등하게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얘기죠. 매년 지급해낼 원리금 지불액을 구하려고 하면 뭐를 대입하면 되느냐 이런 얘기죠. 거기 보시게 되면 1억 원에다가 물을 곱하면 돼요. 저당상수를 곱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연금의 현가 개수로 나눠도 돼요. 연금의 현가 개수분의 1이 있죠. 그걸 계산한 게 그게 저당상수가 될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답이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29번이 있죠. 부동산학에서 이용하는 개수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걸 물어볼 때 원래 여기도 조건을 줄 때는요. 단 기말 부립과 기말 수령을 가정한다고 그러죠. 그렇게 원래 줘야 돼요. 그게 없으면 계산할 때는 그게 필요해요. 통상 기말 부립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기산이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가 기초라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들어가요. 그러면 계산 값이 틀려져요. 이것도 실상은 나올 만한 소재는 되는데 이걸 내면 뒤집어질 거라고요. 지금 이렇게 계산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기초하고 기말까지 어떻게 구별하는 얘기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원래 저게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빼고 드리는 거예요. 저기서부터 계산해서 구하라고 그러면 한참 푼 다음에 값이 없다는 둥 이게 문제가 잘못된 게 아니냐는 둥 막 그런데 아니 그게 기초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면 삐진다고요. 여러분이 틀리면 안 좋은 문제고 맞추면 좋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문제를 드리기 위해서 165페이지 29번에 미래가치 개수는 현재가치 개수의 역수죠. 연금의 미래가치 개수는 연금의 현재가치 개수의 역수라고 했으니까 틀렸겠죠. 실전에도 이렇게 줬었어요. 유인 지문으로 그리고 감층 개수는 미래에 사용할 금액을 적립하기 위한 매월의 적립금을 계산할 때 쓸 수 있죠. 저당 상수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시 융자 금액에 대한 월 불입액을 계산할 때 쓸 수 있고요. 연금의 현재가치 개수는 미상환 대출 잔액을 계산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뒷장으로 넘어가셔가지고 30번에 가게 되면 화폐 시간 가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에 보면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한 가구가 매월 상환할 금액을 산정할 때 뭐를 쓰겠어요. 저당 상수를 쓴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현재 5억 원인 주택이 있죠. 매년 5%씩 가격이 상승했다고 가정할 때 일시불의 미래가치 개수를 사용해서 10년 후의 주택 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고 했죠. 그게 아까 얘기한 그거예요. 일시불이 있죠. 현재 1원의 N년 후의 가치 그거 구할 때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일시불의 현가 개수는 N년 후의 1원의 현재 가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금액이 딱 하나 주어져 있는 거예요. 5억이라는 금액. 5억의 5년 후가 얼마가 될 것이냐. 5억이 3년 후에 얼마가 될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또 5년 후의 5억이 현재 얼마의 가치를 갖고 있을까. 3년 후의 5억이 현재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을까. 그거를 계산할 때 일시불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정년 퇴직자가 매월 연금 형태로 받는 퇴직금이 있죠. 일정 기간 후에 적립된 후에 달성되는 금액을 산정할 때 그때 연금의 미래가치 개수를 쓸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이렇게 냈죠. 10년 후의 1억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N년 후의 1원인 거예요. 이 돈의 현재 가치. 그거 쓸 때 일시불의 현가 개수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틀린 거는 5번이겠죠. 연금의 미래가치 개수는 저당상수의 역수라고 그랬으니까 틀린 거죠. 이게 실전에 오래전에 이렇게 한 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까지는 지문이 다 두 줄씩이잖아요. 5번만 깔끔하죠. 짧게. 답을 5번에다 둔 거예요. 그러니까 1번부터 4번까지 올 때 시간을 뺏는 거예요. 진위를 파악할 때 힘드니까. 그래서 혹시 나중에 문제가 구성이 돼 있을 때 그것도 시험 운이죠. 눈에 확 들어올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고 그래요. 그러나 컨디션이 괜찮으시면 몇 가지는 눈에 그냥 탁탁 들어오면서 답이 보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게 안 되면 혼자 여행을 떠나는 거죠. 1번도 가봤다가 2번도 가봤다가 마음에 드는 번호를 찾기 위해서. 그런데 가서 선택과 집중을 잘 하셔야 돼요. 1번에서 우리가 1번이 안 되면 2번으로 바라고 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1번 안에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지문이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냥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유인 지문을 깔아놓고 밑에다가 답은 간단하게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문 하나에 너무 집착해도 안 되고. 일단 부딪혀봐서 아니다 싶으면 넘어가야 돼요. 얘는 좀 힘든 문제다. 그렇다고 해서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만 구성이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걔들은 중간중간에 한 4개 정도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평이하게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만 잘 정리할 수 있으시면 학교로는 같은 학교로 접수하셨나요? 여기 학교 하나밖에 없지 않나요? 두 개 있어요? 그래요? 이쪽에? 그래서 하나 더 열어준 거군요. 아, 그러니까 잠재적인 도전자들이 많다는 얘기인데 실상 필드에 나오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들 인강을 통해서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인데 이제 조금 조금씩 현실화 되시는 거예요. 온선 접수했고 수험번호도 받으셨을 테고. 그렇죠? 당일날 해간 일찍 가세요. 한 시간 정도는 여유를 갖고. 한 시간 정도. 빨리 생각해 보세요. 들어가셔서 한 시간 여유 있을 때 그게 침착하게 대응하셔야 되는 게 가면은 약간 들뜨는 것도 있고 약간 긴장한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 네? 그럼요. 저기 새벽에 학교는 개방이기 때문에 한 5시 반 넘어가면 열려져 있어요. 계속 밤에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제가 한 번 새벽에 일찍 가본 적이 있는데 한 6시인가 되니까는 봉고차로 감독관들하고 차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때쯤 들어와서. 그런데 그 이전에 전날에 아마 기본적인 배치는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사장 뭐 이렇게 고사장 이런 건 이미 다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하는 거는 층수가 높으면 미리 좌석 배치표를 붙일 수가 있고요. 아니면 당일날 붙여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가면은 좌석이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 일기 때문에 판반에 한 20명 정도 집어넣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를 때. 통상 한 25명에서 30명 선으로 자르는데 좀 더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정도로. 그러면 들어가서 아무 자리는 앉을 수는 없고요. 실판에 가면은 좌석 배치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수험번호 있고 이름 있고 이렇게 다 해놨어요. 그냥 그 자리가 자기 자리예요. 그래서 뭐 A, B, C, D 이렇게 해서 나눠놨어요. 이렇게 쭉. 그런데 그 책상에다가 뭐를 할 때는요. 너무 많이 적는 거는 도움이 안 돼요. 왜 도움이 안 되냐면 본인이 적어놓고 본인이 못 찾아요. 오이다 적었는지를 몰라요. 적기는 무신장에만 적어놨는데. 그리고 나중에 교실 지점으로 하겠으면 그다음에 그 고사장으로 안내줘요. 학교에서. 그래서 아마 들어가셔서 그러면 간격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거나 그게 돼 있고 나는 시험 만약에 시작이 되면 푸느라고 정신이 없죠. 괜찮아요. 정신없이 풀고 풀다가 중간쯤에 시간을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거기 다 있다는 데 가서 이 탁상용 시계 같은 경우 있죠. 아니면 바깥 양반 손목 시계가 있으면 그날 뺏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놓고 봐야 돼요. 교실에 시계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풀다 보면 시간이 훌쩍 지나가거든요. 컨트롤해야 돼요. 시간. 1차 시간 싸움이니까. 그거 잘할 수 있어야 돼요. 벌써 우리 종강이 다 가고 있는 거예요. 종강이. 금방이라니까요. 1년 세월 가는 게. 그렇죠. 뭘요. 아니에요. 이거 하나만 해도 돼요. 역수잖아요. 분모 분자가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해드렸는데 이거 역수가 얘니까. 그렇잖아요. 여기서 연금은 이자를 표시하는 알이 분모로 들어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들어간 게 연금에 대한 개념이고 이거를 하나 정도 알아두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169페이지에 가시면 거기에 36번이 있죠. 36번에 가면 연금의 4가 개수의 역수 있죠. N년 후에 1원을 만들기 위해 매년 불이파에 달 액수를 나타내는 걸 물어봤죠. 그런데 이게 미래가치 구하는 거잖아요. 미래가치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가치를 구하는 것은 일단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일이 원금을 표시한다고 그랬죠. 원금을 표시하는 일이 뒤로 빠져야 돼요. 뒤로. 앞으로 나와 있으면 현재가치 구하는 거예요. 그럼 일단 그 지문 안에서 4번이 앞으로 나와 있잖아요. 걔는 답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그러면 연금에 대한 4가 개수의 역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답은 1번이 되는 거겠죠. 이하고의 역수니까. 그러니까 이거 두 개만 알고 있으면 얘네 둘은 자동으로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미래가치냐 현재가치냐 여부는 원금을 표시하는 일이 있죠. 일의 위치를 놓고 판단할 수 있고 또 기간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죠. 그럼 이건 현재가치 구하는 거라고요.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현재가치로 땡겨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 두 개만 알면 얘네 둘은 바로 구별이 돼요. 그럼 출제자들이 얘네를 가지고 답을 주지는 않을 거라고요. 그렇죠? 여기서 분수를 없애려고 하면 마이너스에 대한 부분을 없애려고 하면 분수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거를 계산으로 유도하지는 않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면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개수를 활용하면 얘네 둘일 거라고요. 그러니까 두 개만 알고 있으면 역수니까. 그래서 그거는 구별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36번은 그런 취지하에서 넣어드린 거예요. 혹시 만약에 개수로 물어볼 수 있잖아요. 저당 상수를 개수로 물어볼 수 있고 간단하게. 그리고 개수로 활용하는 것도 둘 중에 하나 물어볼 거라고 봐요. 저당 상수 아니면 감층 개수. 그런데 얘가 유력하죠. 왜냐하면 얘가 지문으로 계속 나왔는데 한 번은 개수로 등장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내년서부터는 또 개수를 또 무진장하게 분석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안 나오는 거죠. 그게 한 번 나오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별하시면 되겠고요. 자 앞페이지에 돌아오셔서 31번 있죠. 현재의 지가가 6천만 원인 일단의 토지가 있고요. 그 지가가 매년 10%씩 상승하고 있다. 이 토지의 3년 후 가격은 얼마가 될 것이냐 물어봤죠. 그러니까 현재 1원의 N년 후의 가치잖아요. 그러니까 일시불에 뭐 쓰면 돼요. 미래가치 개수 쓰면 돼요. 그러니까 미래가치 개수가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자율 몇 프로 줬어요. 10% 그러면 1 플러스 0.1에 대한 몇 승 3승 이거 계산하면 1.331 나와요. 여기다가 얼마 곱하면 돼요. 6천 곱하면 되죠. 그래서 이게 우리 지난번에 이렇게 해드린 거예요. 이자율이 10%일 때 있죠. 1년일 때는 1 플러스 0.1이죠. 그러니까 얘가 1.1 되겠고요. 2년일 때는 1 플러스 0.1에 자승이죠. 그럼 1.21 나오고요. 3년일 때는 1 플러스 0.1에 3승이니까 1.331 4년차가 되면 1 플러스 0.1에 4승이죠. 그러면 1.464일 나와요. 5년일 때는 1 플러스 0.1에 5승이죠. 그럼 1.6105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5년 정도까지는 조금 익숙해 두면 나중에 혹시 계산할 때 빨리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럴 수가 있잖아요. 매년 내가 천만 원씩 4년간 불입하는 거예요. 4년간. 그럼 4년 후에 그 돈이 얼마가 될까. 그럼 연금에 뭐를 써야 되냐면 미래가치 개수를 써야 돼요. 그러면 연금에 미래가치 개수가 이거거든요. 그런데 몇 년이라고 하냐면 4년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3년이면 바로 떠오를 수 있는데 4년 그러면 또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4년을 내가 얼마로 알고 있으면 1.464일로 알고 있으면 여기서 1 빼잖아요. 그러면 0.464일이죠. 이걸로 나누면 4.64일이라고요. 그러면 바로 안산으로 거의 도출이 되면서 계산을 빨리 도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게 다 그런 거예요. 계산이나 뭐나 먼저 원리를 이해하고 내가 대입을 바로 할 수 있으면 1분 안에 풀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전혀 버린 상태에서 들어가게 되면 간단한 문제도 다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제가 현실적으로 왜 계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계산의 조건은 매년 틀려요. 제가 여기서 할 때 이렇게 풀면 간단하게 풀 수 있다는 것은 그 문제의 유형에 한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조건이 달라지면 접근도 틀려질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순간적으로 그 변화까지 캐치해가지고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는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일단은 80번까지 가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계론하고 민법하고의 점수가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우리가 합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거 아니에요. 잘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능력인데 뭘 못하겠어요. 그렇죠. 아니 열정이 부족하겠어요. 미모가 부족하겠어요. 뭐가 부족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법이 개정된 거는 알고 있죠. 일단 임대차 3법 있죠. 거기서 계약갱신 청구권 있죠.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 있죠. 이거는 바로 시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월세 신고제 있죠. 이거는 내년 6월부터 시행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1회에 한해서 2년을 연장을 할 수 있고요. 연장을 할 때 임대료는 5% 이상 못 올리게끔. 그런데 계약갱신 이걸로 도입한 취지가 정부의 입장은 이거예요. 임차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임대인이 있잖아요. 지휘관계가 이랬는데 이 지휘관계를 일으켜 가겠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렇다는 얘기인데 쉽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도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때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 그러면 행사가 안 돼요. 직계 좀비석이 들어와서 살겠다고 해도 행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임대차에 관해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요. 웬 갑자기 외국에 나가 있는 왜 아들이 들어오네 딸이 들어오네 그래서 나가라고 그러면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은 언제까지 기다려보겠어요. 그렇죠. 일단 집은 비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막상 보면 그 사람이 안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분쟁조정위원회에 있죠. 분쟁조정위원회가 어디에만 설치가 돼 있었냐면 법률구조공단에만 설치가 돼 있었어요. 그거를 토지주택공사에 있죠. 하고 한국감정원에도 설치를 하도록 분쟁조정을 하도록. 그리고 나중에 표준계약서도 만든다 뭐 이런 얘기인데 문제가 지금 추정이 우리나라 이 모델이 독일 모아야 될 걸 따가고 온 거예요. 그런데 독일에서 임대 직구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독일에서 직구하려고 하면 이거 써야 돼요. 자기소개서 낼 때 그냥 내는 게 아니라 은행 잔고 증명 이런 거 다 첨부해야 돼요. 그런데 독일 애들도 인종차별이 은근 심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유색인종에게 임대 주고 싶지 않으면 이거 안 받는 거예요. 걔한테는. 거기 임대료 비싸요. 그리고 걔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거 있는데 걔네가 그 임대차 조건이 되게 까다로워요. 제가 말한 대로 샤워를 한번 하면 창문 한 10분 이상 환기시켜줘야 되고 농이 들어가면 벽차에서 5에서 10cm 떨어뜨려야 되고 그 다음에 안에서 기본적으로 싱크대나 이런 설치하는 것도 있죠. 다 세입자가 부담해야 돼요.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그게 나오는 거예요. 임대료 5% 이상 못 올린다. 그러면 임대주택의 관리를 내가 신경 안 쓰겠다 이런 거예요. 그럼 나중에 임대주는 조건이 그걸 거 아니에요. 안에서 뭐가 파손이 되거나 뭐가 된 거는 다 임차자가 부담해야 되고 혹시 뭐 설치했으면 원상복구에다가 파손되면 수리비용까지 다 부담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래서 지금 추가적으로 뭐를 조정해야 되냐면 거기에 대한 표준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비용에 대한 추가 부담, 비용 부담이 있죠. 그거를 정해주지 않으면 세입자가 다 부담해야 되는 결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추가로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있죠. 거기에서 일단 단기 임대는 없어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장기 일반 민간주택 아파트는 매입 임대에서 사라지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게 원래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이 10년에서 8년으로 바뀌면서 시험이 한번 나왔거든요. 이걸 다시 10년으로 늘리겠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정해져. 이게 아마 9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을 거예요. 9월 시행.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공공주택특별법에 가게 되면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이런 것도 있죠. 그게 명칭이 사라져요. 통합임대주택으로. 통합임대로 가고 기간은 다 30년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명칭에 대한 부분이 또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뀌는 게 여러 개가 있겠죠. 그거를 한번 정리해서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정부가 이렇게 임대차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 거래하는 사람이 세부적인 내용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누구에게 물어보라고 그러냐면 중개사들에게. 중개사들에게 물어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비 중개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시험에 저 바뀌는 내용이 반영될 소지가 크죠. 저게 알려줘야 되는데 홍보에 되기로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만간 집 가는 사람들에게 저거를 설명을 해줘야 될 위치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설명하고 싶으면 자격증을 따세요. 자격증이 있어야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하시면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거기 32번에 보면 화폐 시간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죠. 거기 보시면 1번에 연금의 미래가치를 계산하는 공식이 있죠. 여기는 이자 계산 방식으로 복리 방식을 쓴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주택 저당 대출을 받을 때 원리금 상환학을 계산하려면 저당 상수를 활용할 수 있죠. 그다음에 5년 후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 3억 원을 모으기 위해서 매월 말 불입해야 되는 적금액 계산할 때 있죠. 이때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를 곱해서 구한다고 했으니까 틀린 거예요. N년 후에 이론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액수 있죠. 이거 구할 때는 감체 기금 계수를 쓰는 거죠. 그리고 4번에 보면 매월 말 50만 원씩 5년간 들어올 거로 예상되는 임대료 수입의 현재 가치 있죠. 매라는 표현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예요. 그런데 저당 상수의 역수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해주잖아요. 그건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한 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당 상수가 원리금 구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연금의 현가 개수의 역수를 활용할 수 있다 거꾸로 일으켜줄 수 있을 거라고요. 매번 저당 상수로만 들어온 게 아니라. 그러면 이거를 외워서 들어간 사람이 있죠. 원리금 계산하는 건 저당 상수라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들어간 사람이 저당 상수가 안 나오고 연금의 현가 개수라고 들어오면 못 찾을 거라고요. 간단하지만. 그리고 상환비율과 잔금비율을 합하면 1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답에 대한 부분이 32번은 3번이고요. 33번이 작년에 나온 거예요. 여기도 보시면 기억에 은행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한 가구가 매월 상환할 금액을 산정할 때 감채인 개수를 사용한다 그랬으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이 순간에 답은 2번하고 4번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 2번하고 4번의 차이가 뭐냐면 리을이에요. 리을이 일시불의 현재 가치 개수는 할인율이 상승할수록 작아진다고 그랬죠. 맞는 표현이죠. 그 순간에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연금의 현재 가치 개수하고 자당 상수는 역수죠. 그리고 연금의 미래 가치란 매 기간마다 일정 금액을 불입해 나갈 때 미래 일정한 시점에서의 원금과 이자의 총액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연금이 들어가면 매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매기. 그렇죠. 그리고 연금이라는 게 총액이라고 그랬죠. 합계. 그래서 그거 얘기한 거잖아요. 그런 포인트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실전에서 나오는 지문이 딱 포인트를 정확하게 주잖아요. 하나 풀면 답을 압축을 시켜주죠. 그런 게 연습이 잘 되어 있으시면 답을 찾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뒤에 34번에 그 문제를 하나 넣어드린 거예요. 현재 가치가 3천만 원일 때 이자율과 기간이 변하면 미래 가치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걸 물어봤죠. 그러면 거기 보시면 이자율이 높을수록 기간이 길수록 미래 가치는 어떻게 돼요. 커지겠죠. 그게 답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자율이 높을수록 기간이 짧을수록 미래 가치가 커진다고 그랬으니까 틀렸겠죠. 이자율이 낮을수록 미래 가치가 커진다는 게 틀린 거죠. 그리고 이자율 기간에 영향이 없다 그랬으니까 역시 틀렸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배율이에요. 그렇게.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박스로 줄 수 있다고요. 이거를 아까 그 앞에 있는 박스 있죠. 박스로 해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 지문을 또 활용할 수 있으니까 기본적인 거라도 이게 가장 기초예요. 계산할 때. 이게. 그래서 원래 이론에 있는데 이게 한 번도 안 나왔었어요. 이게. 그래서 매년 강의해 드릴 때마다 이건 일단 기초라고 설명을 해드려요.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 얘기가 처음 등장한 거예요. 한 번 썼으면 또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비해라.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35번에 보시면 화폐 시간 가치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걸 물어봤죠. 여기도 역수관계 꼭 들어오죠. 그래서 이게 이론으로 나올 때는 역수관계 반드시 물어보고요. 그다음에 저당상수의 개념을 반드시 지문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2번에 연금의 현저가치 개수하고 감층 개수가 역수관계에 있다는 게 틀린 거죠. 그 다음에 3번도 원금균등상환방식으로 그래서 틀린 거죠. 원금균등이 아니라 원리금균등이니까. 그 다음에 원금에 대한 이자뿐만 아니라 이자에 대한 이자도 계산하는 게 복리방식이죠. 1번에 잔금비율과 상환비율을 합하면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을 5번을 준 거죠. 현재 5억 원인 주택가격이 있죠. 걔 5년 후의 가치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1원에 N년 후의 가치를 구하는 거니까. 일시불의 미래가치 개수를. 그러니까 일시불을 구할 때는 딱 그 두 가지로 써요. 현재 1원에 N년 후의 가치. 또는 N년 후 1원에 현재 가치. 표현이 딱 그 두 개예요. 금액이 한 번만 주어진다고 해요. 여기서 1원이라는 게 원금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낯설어 보여도 자꾸 해보면 아 이게 이렇게 쓰는 거라는 걸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배우시고 난 다음에 모의고사나 이런 거 할 때 그때 풀어보시는 거예요. 그때는 답하고 해설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이해가 되면 답을 찾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부족하면 그다음 해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협조를 해주셔야 될 게 1회차에 딱 시험을 받잖아요. 모의고사를. 모의고사 쭉 해서 저희가 정답률을 확인해 봐요. 조사해 봤을 때 문제에서 정답률이 80%가 넘어가는 문제는 뺀다고요. 그렇죠. 배우를 다 맞춰가지고. 그래서 문제 구성을 다 그렇게 배우를 맞춰서 드릴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에서 한번 이렇게 풀어보시게 되면. 그리고 필요하면 중간에 점검을 할 수도 있어요. 중간 점검을 이렇게 쭉 해가지고. 아니 어떻게든 간에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돼야지 뭐 나중에 할 말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그렇죠. 된 분은 내년 이맘때 비 올 때 여기 카페에서 아주 여유있게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고. 그렇죠.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쉬었다 합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요. 잠깐 쉬었다가 170페이지에 투자 분석 및 기법을 해보시죠.